안녕하세요. 전국으로 제주 흑대지를 유통하고 있는 제주아재입니다. 이곳은 북수원 톨게이트입니다. 북수원 톨게이트에서 이렇게 영동보석도로 합류가 되었지요. 한번 가봅시다. 오뚜기 밥도 오뚜기. 엄청나게 큰 배송 트럭이네요. 오뚜기 밥도 오뚜기까지 한 번 살아 desc overlap. 광복중에 사라졌습니다. 이억낼기 오이고 비어워던 세곗 파티 동수원 톨데이트도 한 3km 앞에 있어요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 수원천 이 다리 이름은 광교교 입니다 광교교 호수가 있죠 수원천이 흐르고 있어요 광교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비싸지도 않아 줄게 헌주헌주 냅사 못 캐지마라 광교 카페거리가 유명하죠 광교 오른쪽으로 빠지면 이제 1치로미터 앞 광교경수원 너래 고강차기 고속도로 나아가는데 이곳은 이제 동수원 톨게이트입니다